돌아가셨거든요. 괜히 무섭더라구요. 저도 그런거 아니겠지? 아니요요. 운동을 왜 했을까? 응? 운동을 왜 해가지고. 이뻐지려고 했겠지 뭐. 건강을 지고. 응. 응.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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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해봐. 네. 응. 응. 이거 안나와. 그치? 응. 그대로 있어. 응. 안나와. 근데 이 안에 있을거야. 응. 응. 그래도 안나와. 응. 어. 나왔지? 네. 그치? 까만게. 응. 그대로 있어. 이런게 없어져야. 까만게. 까만게 맞나보다. 그치? 응. 오케이. 응. 안곺은줄 알았는데 골만있네. 됐어. 으까만게. 다음날 때. 아니다. 이빨까봐요. 다음날에 양평이. 우유. 감사합니다.